뮤직비디오 촬영 저도 한번 풀어볼게요. 뭐 있나요? 저는 이제 저희 뮤직비디오 촬영 당시에 또렷춤을 찾고 아 멋있어요.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건 진짜 공개 안 한 건데 미공개 비디오죠 미공개 포토가 아니라 그만! 자 이거 괜찮아요 이거 영승이 자고 있는 거 찍었어요. 영승이가 혼날지도 모르지만 괜찮아요. 영승씨 안녕하세요. 영승씨 아니 지금 동원이 형이 빨리 이거 보여주세요. 아니 동원이 형이요. 이거 영승씨 다른 사진 공개했거든요. 저도 못 본 사진입니다. 자 여러분 꿀맛집 갔었어요. 진짜 형님. 아 맞아요. 인터뷰했던 그곳이었죠? 이게 진짜 맛있어요. 이게 진짜 맛있어서 먹자마자 와 진짜 맛있었어요. 계현이 계현이 비하인드입니다. 저도 계현이 형 비하인드 하잖아요. 계현이 비하인드 연습하고 나서 잠시 힘들어 이런 것부터 키워봐도 돼? 귀엽죠? 올려줘. 민찬이 잘 나왔죠? 아우 잘생겼어. 고마워 조기현이 조기현이 드라이 준비 중 아우 잘생겼어요. 아 왜 이렇게 가까이 들어와 맨날 아니야 가까이 안 들어갔어 형이 잘생겼어 가까이 들어가시는 거야 이 정도 거리는 거지 왜? 좋네요 좋죠? 네네 너무 좋죠? 세션이 비슷한데 이 형은 먹고 있어요 아 맞다 방송 전에 방송 전에 먹고 있어요 아 이거 다 묻었다 아 이거 진짜 진짜 묻었어 오늘 노래 잘 들어가면 좀 먹먹하겠는데 진짜 영어 밥 먹는데 지금 몇 명이야 왜 이렇게 부패하고만 들어 나 먹고 또 안 돼 영어 맛있게 먹어요 우리 영어 많이 먹어 영어 맛있게 먹어요 영어 맛없게 먹어요 영어 맛있게 먹어 영어 have a nice meal 영어 맛있게 먹어 영어 맛있게 먹어 네? 네 인사해 주세요 안녕 쇼트앤비하인드 쇼트앤비하인드 제가 지키겠습니다 지금 불량 장난 아니에요 영어 맛있게 먹어 영어 씨 수정 중인데 기분이 어떠세요 영어 맛있게 먹어 기분이 어떠신가요 어 너무 좋아요 어제 인터넷 실시간 검색 올랐던 그거 무슨 일인가요? 목걸이 두 개나 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? 어 점수 없어 수정 보시는 기분이 어떠신가요? 어 너무 좋아요 영어 씨 네 영어 씨 마지막 인사해 주세요 아 세심 필요하지 말이 되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